하루 1포 간편하게. 와이라노. 안녕하십니까? 산부기과 전문의 의학 박사 박혜성입니다. 키스는 100가지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최고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맛있는 음식처럼 어떻게 맛있는 키스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멋진 키스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키스 테크닉을 익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긋한 입냄새를 위해서 치과에 가서 규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스케일링을 합니다. 세 번째, 기분 좋은 향을 위해서 키스를 할 수 있는 침대 옆, 차 안, 상비약처럼 가글링액이나 박하수탕을 준비해 놓습니다. 네 번째, 구치는 입이 건조할 때 주로 생기기 때문에 입을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고 키스하기 전에 물의 입을 가글링하거나 물을 마십니다. 다섯 번째, 연인이 데이트할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후에 화장실에 가서 이를 닦기 위해서 치약과 칫솔을 가지고 다니거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치실이나 껌, 일회용 가글링을 준비해 갖고 다닙니다. 여섯 번째, 평소에 입술을 촉촉하고 달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립밤을 바르거나 혹은 아랫 입술에 필러를 맞아서 섹시한 입술을 만들어서 키스하고 싶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권태계는 처음 데이트를 했거나 처음 키스한 장소에 찾아가서 똑같은 기분으로 키스를 해봅니다. 여덟 번째, 키스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두 사람만의 비밀을 간직합니다. 아홉 번째, 입술에 물집이나 포진이 있을 때 키스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는 구강선교도 피해야 합니다. 열 번째, 항상 구강과 치아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키스의 에티켓은 항상 강조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키스 하세요. 이렇게